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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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의 기술 용량 강화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정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올리는 데 필요한 가학기술 자료를 지난해보다 1만 건 더 구축하고 가학기술법업수 인용을 지금은 주 3차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정업원들이 현장에서 권력 문제들을 찾을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지게 되었고 그 해결을 위한 기술적 진한도를 적극 내놓고 있습니다. 방사 설비의 새로운 장치를 제작 설치한 것을 비롯해서 10여 건의 기술적 진한도를 생산에 더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지고 자립경제의 속사를 다지는 의의 있는 성과를 이룩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요리 속에 기술혁신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